날카로운 질문도 좀 날리고 그럴때 이제 그런 대화에 껴야지 친구들 다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어? 야 근데 말이지? 이러면서 어? 그러면은 저 왕따 당합니다 왕따 오케이?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주장을 뭐 하고 뭐 주관적인 입장을 뭐 말하는건 좋아요 근데 그걸 뭐 누가 그 뭐 듣고 어 그래 니 잘났다 해주겠습니까?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물론 그게 맞는 말일수도 있는데 어 끝없는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면 좋겠네 오늘도 아까 제가 좀 뭐 굳이 얘기를 꺼내자면은 가수 조용필씨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이제 90도로 이렇게 인사한걸로 그하고 또 싸우고 앉아있더라고 그것도 좀 보면은 어 되게 그 장면을 되게 어 좋게 보는 사람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의 끝도 없는 싸움으로 하고 앉아있더라고 정말 그 시간 낭비가 아닌가 어 좋아 잡고 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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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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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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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라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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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힉힉힉힉힉힉힉힉힉힝힉히힛s 힉힣힉힣힉힣힣힣힣힣 case 할거라 해 할거라 해 아직 다 참고하라고 4차 기랄 잊지마 2차 기랄 2차 기랄 4차 기랄 5차 기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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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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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.